음악 가요 왕위 씨는 한국 가요를 잘 부릅니다. 감상 저는 머리가 아프면 음악을 감상합니다. 기타 우리 오빠는 어릴 때부터 기타를 배웠습니다. 노래 저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발라드 올가 씨는 조용한 발라드 음악을 좋아합니다. 부르다 피터 씨는 항상 큰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음악 리예 씨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재즈 저는 재즈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콘서트 지난주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갔습니다. 클래식 저는 클래식 음악을 자주 듣습니다. 팝송 저는 팝송을 들으면서 영어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